자, 시작해보도록 하자 음... 자, 가자 자, 먹... 잠시만, 에너지가 많아 근데 이게 뭐야, 그 은신처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 맞네요 겁나게 맞네요 어구 어구 어구, 아잇! 운전하니까 그렇게 뭐 유용하지는 않구나, 이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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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끊어? 내 얼굴이 겁나게 약하네 아잇! 음... 이게 마지막... 그건가? 탈수릴... 탈수린거 보니까 마지막인거 같다 보지마 인마 아잇! 아잇! 잡을구 참... 애들 쓰신다 앤! 아이고 어 뭐야 뭐야! 악! 야! 백드럽킥 있네! 드롭키가 백드럽킥이 아니라 드롭키가 있네 히히 히히히핳하하하핰 완전 완전 레슨을 섰는데? 비겸만 저건물... 저건물인가? 맞네 어? 갑자기 왜 죽었지? 저기 누구있냐? 아잇! 가자 고랜님 어서오세요 저거 아까 저격총 준 놈하고 똑같은 놈인거 같은데 아..다참 어? 여기도 있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이거 뭐야 이 자식아 아이씨 총을 맞아도 끄덕떡 베러베러베러 아이씨 좀비들아 좀비들아 쟤네들도 있어 나한테 막 오지말고 나한테 막 오지말고 야이구 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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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칼맛좀볼래? 칼빵좀 맞아보래 칼빵 그만하라 이 자식아 또 없나? 무기가 없나? 내가 뭐 무기를 지금 들려고 했는데 아 이거 이거 칼빵 어우야 뭐지 뭐 이렇게 무섭네 하긴 총 맞아도 끄덕떡 않는 이번엔 쟤랑 싸우는건가? 아니면 도망갈려나 이번에도? 아이씨 오오오오오오오 이야아아아 야 웃을듯 하하하하 우와아 대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 안 떨어질려나? 미치 뭐야 이거 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어이씨 안죽었어 안죽었어 에너지 먹어 빨리 오우씨 진짜 야 에너지 없는데 좋아야야야 에너지 나 에너지 아 저거 어떡하지 앉는것도 없는데 얘는 얘 이쪽에 숨어 이쪽에 와 저거 아 미쳐버리겠네 와 저거 어딜 맞춰야지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야 너 여기서 뭐야 왜 사진찍고 있어 야 나 열심히 싸우는거 액션영화찍냐 아 나 미치겠네 아 야야야야 여기 쓰는거 힘들어 꼼짝도 하네요 꼼짝도 아 아 내가 피할수있는 방법이 없어 어? 어 나 구륵있다 아 이거 구륵은 언제 생겼어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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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일어나 아아아아 아 아 저걸 어떻게 땡겨 이렇게 아니 하나도 하하하하 아 아휴 나 이걸 미치겠네 어디 해야될지 모르겠네 나 오기전에 저장하면 꼭 해야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선생님 뭐 써주세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아니 재결 진짜 먹을거를 좀 대박 준비를 해가야겠는데 많이 찾는걸로 믹서기를 찾아야될거같아 믹서기 어딨지 믹서기 찾아서 믹서기가 어딨을텐데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아 이거 왜 뺑뺑.. 뺑뺑 도는거같지 왜 아무거나 던지라고 되어있어요? 아 그래 그걸 못봤는데 내가 아 그렇구나 나 그걸 못봤어 그걸 아 좀 잠이 이따 믹서기를 지금 찾아야돼 믹서기 에너지좀 많이 가져가야될거같애 2층에 믹서기 어 저 믹서기 2층에 있나 아 날개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오케 알겠습니다 날개 커스텀 메포 아 없어 이만 여기 뭐야 아 여기 그 믹석이 있는 데가 없네 이렇게 믹석이 있을만한 데가 없네 아아 아아 줘 기 오 어 여기 뭐하는 데지 candidates 어 혹시 믹석이 있을려나 아니 믹석이 쓸을건 없지 어 이거 요리어 쪼쪼쪼쪼하는 저는 믹서기 나도 그래서 음식가게 지금 찾고 있는데 아이고 오오오오 근데 같은데 걔 뱅글뱅글 두고 있는거 같애 한티간 좀 어서오세요 없어 아 믹서기 없어 믹서기 없어 야 믹서기 있는데가 이렇게 없냐 믹서기가 완전히 그 귀한 그거구나 안녕하세요 믹서기가 굉장히 귀중한 거시기 뭐시기야 아유 야 비가 봐 임마 믹서기를 찾아야 되는데 믹서기가 없어 비로 오르면 믹서기 진짜 믹서기 가지고 다닐 수가 없나 그거 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쓰고 가지고 다니다가 쓰고 이러고 싶은데 하하하하 어 믹서기 이거 아우 잠깐만 잠깐만 여기 비가 봐 비가 봐 여긴 뭐하는데야 호피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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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능력치요 능력치 능력치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믹서기 어디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능력치 보여줄게 히히힛 믹서기 어디있는지 알려주세요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어야지 아니 믹서기가 어딨어 이거 아 나 미치겠네 그냥 믹서기를 찾아가지고 어 이거 핫팬츠인데? 아 여자꺼 입지 말자 야 기타 들고 복장 이러고 야 완전 락스탄데 믹서기 어딨냐 진짜 믹서기가 없어 바요? 바가 여기있나? 술집이 있을텐데 분명 이런데 내려가자 위층은 없는거 같아요 지금 위층에 뭐 없는거 같고 아이 비교봐 아 매우 이게 많이 진행된거에요? 아 매우 이게 많이 진행된거에요? 아 매우 이게 많이 진행된거에요? 지금 저한테 한말이에요? 안뜨거니? 안뜨거니? 아 믹서기가 없네 아 진짜 뭔 믹서기가 없어 밖에 나가서 믹서기 찾을까? 여기 믹서기가 없는데? 믹서기 완전 귀중 완..완소템이었네 아 이맘비 없네 음.. 가까운 카지노가 여긴데 여기? 아아 그러네 저기도 카지노가 있네 저 가운데 보스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대충 있으면 잡고 없으면 말고 그랬는데 아니 내 플레이 스타를 알잖아 뭐 싸움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진 않아요 뭔가 좋은게 얻을게 있으면 하고 아직 모르니까 그냥 닥치는대로 다 해보긴 했는데 네 냐앙 자 좋은건데? 여기? 술을 카텔로 만들어 되나? 야아 어 믹서기다 근데 여기 술 밖에 없어 아 술 밖에 없어 믹서기 있는데 아이씨 예예 그거 그거 통하는게 싫어가지고 이 근처에 먹..먹..먹..먹은건데 없나? 먹을거? 근처에 먹을거 있는데? 아아 나 이 자식들 이끼야 먹을거 있는데 없나? bbq 스낵 여깄다 먹을거 있는데 야아 이거 여기가서 여기도 믹서기 있는거 아니야? 여기 믹서기 없나? 여기 믹서기가 없네 또 이거 아아 나 이 자식들 야 비교해 인마 야야 아이고 미안하다 이상한데 질렀네 비비큐리 비비큐리 아 일단 지금 갖고있는걸로 믹서기에다가 갈고 믹서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 와다갔다 와다갔다 가 아이 어디를 물어 이 아줌마야 아 나 진짜 아줌마 준비들 미쳐버리겄네 여기 믹서기 있나? 야 올라가 야 올라가 아이 지금 뭐 올라가잖아 아이 왜 이렇게 뭐 뭐 아 아이 아이 싫다 진짜 전부들 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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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기 어 사용하기가 안떠 어 이거 넣구요 오렌지 주스하고 피자하고 섞고 그 다음에 갈비하고 피자하고 섞고 오케이 읗 يع Sue기 못되요 프흐흐흐흐흫 머스타더도 섞을수 있나? 먹을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야 야 머스타드 받아 햄버거 갈비 갈비 하나 더 있던데 이거랑 어 또 또 없나 햄버거 햄버거 자 또 두개정도 만들어서 이러면은 네개 되지 그럼 네개 다 가지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어 햄버거랑 햄버거랑 갈비랑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 아무튼 케이크랑 햄버거랑 됐다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그걸 왜 먹어 아이 멍디 아이 왜 먹어 아 미치겠네 그러면 술 술 두개 섞자 iska 아 가자 알겠어 여보 고 고 검은색 음료도 있었나? 쟤 뭐하냐 저기서 열심히 열심히 생존하셔 아 나 모르겠소 나 지금 내 갈 길이 바빠 여기다 망토까지 누르면 아주 그냥 멋있는 락스타 영웅이 되는데 히어로 영웅 아 망토 망토 누르면 망토는 없나? 검은색 망토 딱 누르면은 딱 길 살아있는 망토 아 길 살아있는 망토 딱 누르면 완전 대박인데 아유! 이야! 브라운 뉴베라스? 모자네 어서오세요 아우 내가 레포드의 포를 아유 비가 봐 해봤는데 아주 날 그냥은 안 보내주는구나 혼자 하기 너무 어렵던데? 같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더만 딱 보니까 혼자 하기 너무 어렵던데? 레포드의 포로 레포드의 포로 레포드의 포로 레포드의 포로 데드 원 말고 투 투 마지막 판이 너무 어렵더라 각 스테이지의 마지막 판 한 스테이지마다 네 판이 있는 것 같던데 항상 네번째 판이 문제야 혼자 해봤는데 네번째 판을 혼자 깬 데는 한군데 밖에 없어 혼자 할때는 별로 안 어렵다고 첫 번째 호텔 어떻게 깨는거야? 참 호텔 그 자동차에 기름 넣고 그 방어하다보니까 죽었는데 그 방어를 못하겠던데? 방어를 못하겠던데? 아 나 아 진짜 이분들 진짜 아 좀비는 나한테만 덤비고 아 아 좀비들 진짜 짜증난다 아유 죽어 아유 너도 오지마 나쁜 자식아 답답해 죽겠어 하나 먹구요 테드베어랑 기관총이야? 테드베어랑 기관총은 뭐하는데? 고 어 어 센트리? 테드베어가 근데 근처에 없다 야 센트리 되면은 그거 박아놓으면은 막 이게 이게 센트리 그거 되는거 아니야 가자 여긴 겟어보 glass 야 오오오오오? 오 된다 오오오오오 아유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서 seventh 많았구나 야 일로와 임마 잇자 아니 뭐 이렇게 좁은가 앞에 여기 서는데 잇자 도망갔어 아유 아유 아파 아유씨 왜왜왜왜 6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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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잇자 죽어 임마 하지마요 그러면 아 진작 안 알려주냐고 아이 냅둬 그러면 오오오우 오케이 야 왜 안 던지 뭐야 이거 총을 던져야 되나? 아이씨 에너지 에너지는 먹고요 에너지 먹고 아 이제 에너지는 먹자 이 바보 탱아 너만 사냐? 나로 살아야지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유, 아유 아유, 씨 야 아니, 저거 어떻게 야? 오케이 아 근데 카도 던져도 되네 박스 던지면, 박스가 깨지지 않나? 박스 던져도, 데미지 리뷰을 나나? 아이, 박스는 못 던지잖아 오우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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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eararti Ев Ai 한 칸이나 치워 자 저기 저기도 있네여 자 파란색 파란색 오오 Prob risk 빗자 아이씨 오 맞았다 한방 남았다 아이고 아 아프 인마 에너지 하나 먹어 꾹꾹꾹꾹 오 에너지 많이 찬다 진짜 빗자 일로와 인마 빗자 빗자 죽었다 야 죽어 그러게 나 총 갔다가 에스미테로 갔는데 안돼 에너지가 별로 없네 쟤 한 칸 하나밖에 없어 하나 아따 야 아이 아싸 아싸 죽었다 근데 얘 죽어봤자 우리 헬기타고 도망갈려고 했는데 야 야 얘는 완전 특종지자 되겠다 이거 다 찍어서 가면 야 야 그것때문이라니 그것때문 그걸로 좀비 렉스를 살 수 있잖아 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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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좀 그게 많으면 종굴색스를 많이 살 수 있잖아 그게 많으면 종굴색스를 많이 살 수 있잖아 어 야 그리고 그걸로 이걸로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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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죽는다 우리의 우리에게 돈을 돋아지게 수 있잖아 그리스 그걸로 그걸로 그리스 그걸로 그걸로 대중 그걸로 큰 큰 일반 아리 네 수송이 아니라 수상이 아니라 아주 그냥 끝내주는건데 멍니 맞춰오세요 쯧 이러면 우리도 못 빠져나가는거 아니야? 아 맞다 군대가 투입된다고 그랬지 맨 처음에 존브렉스가 있다 야 나 두개나 있어 지금 존브렉스 나 두개나 했는데 어 음료수 만들러 가야지 음료수 재밌다 어 이거 총하고 테디베어 하면 뭐라고 그랬죠? 총하고 테디베어? 아이씨 필요없어 진짜 애 캐스터 안해 아 귀찮아 머신건 이거 머신건 아니야? 이거 머신건 아닌가? 어설트라이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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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됐어 아 야 이건 너 왜 들고 있어 이거 아까 안 던지고 그냥 들고왔구나 아 내가 이거 아까 안 던지고 들고왔구나 아 진짜 자 어 이것도 없애서 이야아 이것도 없애고요 고용하자님 어서오세요 우리 기타 하나하나 일단 만들어갈까? 기타가 그거 하긴 좋은데요 창이나 좀 들어갈까? 오렌지 주스 일단 하나 가지고 가구요 아까 내가 들고 있던게 용병 용병폴급 소총 아니야? 그거 다 썼는데? 그건 뭔데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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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게 되나? 나 제대로 가보는거 맞아? 잘 타고 총 쏘는거야 대박인데? 재밌겠는데? 근데 금방 달거 같아 음료수가 짱이야 음료수 근데 얘들 운 좋은줄 알아? 내가 지금 그냥 갈려고해서 그렇지 이게 파워가 장난아니야 이거있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총 이 총이 파워가 장난아니야 몇대 때리면 다 죽어 저기서 오렌지 주스좀 가져가자 마트에서 여기 여기에 혹시 믹서기 있나? 믹서기가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 자 자 믹서기 발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아 아 근데 카지노 가면은 그 마트가 없잖아 파이가 없잖아 파이 파이 지금 파이 찾으러 가는건데? 어 이 밑으로 나가서 이쪽이면 파이죠 이 밑으로 나가서 이쪽이면 파이죠 아 파이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하면 무적대는 음료수만 된다면서요 음 어떻게 카지노왔네 먹구요 어 거짓말이였어? 아 거짓말이였어? 혼날래 혼나고 싶어요 안티고니 아 진실이야 어 어 어디로 가는거지 아 까먹었잖아 아 아 여기구나 자 아유 백드롭 앞드롭 뒤드롭 파이가 있어요 파이 근데 밖에도 믹서기 있는 데가 있나? 믹서기 해가지고 나 오토바이 전기통은 해봤어요 짝짱매는건 아는데 항상 거기로 갈 수가 없더라고 아 아 아 파이 있는 데는 알아요 파이 피자집인가 뭔가 거기에 가보면 파이가 겁나게 많은데 그게 이게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이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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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 이쪽길 아니었나? 옆에 길인가 옆에 길인가? 초반 초반이요? 파파포 이런데 들어가면 이런데 들어가면 왠지 훨씬 그런게 나올거 같아서 들어가지 못하겠어 어 여기 밀석이 있나? 아 점프 하나만 걸리네 이거 어 저 오토바이 있다 야 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자 우아 우아 자 자 잠깐만 근데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이고 오토바이 망가졌나보다 씨 오토바이도 파이가 없어 파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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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오 엘지비 엘지비 뭐야 뭐야 왜 왜 왜 계속 맞어? 어? 어? 도나 허아 여기서부터야 아 아이 해버려 이거 버려 이거 또 버리고 아 이거 그냥 그냥 오렌지주스 가지고 오렌지주스 가지고 그냥 해야 되나 음료수 만들어야 되나 이리로 가서 카텔 좀 그냥 대충 만들어 가죠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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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 카.. 뭐야 그 대충 만들어 가고 술로 어차피 뭐 그냥 음식으로 만든 것도 먹으면 통한다니까 자 자 아 얘네들 진짜 이거랑 이거랑 저 비어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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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싫다 이거 쟤들 좋아 오케이 오케이 몇개 나왔지 턤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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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봐라 아잇 아 무기가 지금 근접으로 싸울만 제대로 된게 없어 야 이걸로 좀 맞아봐 아 아 주먹으로 때릴수 있어요? 죽어 죽어 인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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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야 야 야 야 야 이거끼리 야 이거끼리 가면 어떡해 아 아 아 야 진짜 이 사식스 야 비겨 아 좀 먹을꺼 좀 먹자 이 짜증나는분들 아유 씨 오지좀 마 아 저 오지좀 마라 진짜 더이상 너무한거 아니냐 어? 이거 뭐야? 아 얜 너무 많다 진짜 아아 야 아 정말 짜증난다 늑서깃술이 아유씨 아 뭐야 이게 에이 아유 나 진짜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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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 야 결합좀 하자 결합좀 아유 진짜 가만히 좀 그냥 죽어있으면 안되겠냐 좀 음식좀 아유 여기 너무 싫다 여기서 결합 아 짜증나서 못하겠다 짜증나서 아 아 아 아유 죽어 이씨 아 아 아 아 이름이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보면 나와요? 음.. 바닥 안나오는 것 같은데? 어휴 씨 아이 저하고도 많을 거예요 남하고도 많어 걱정하지 마세요 남하고도 많으니까 아니 에너지 먹어야 되는데? 아니 비가 많이 자지더라 에너지 먹자 자 냠냠냠냠 이게 한 칸 찾잖아 야 한 칸 찾잖아 한 칸 야 너 뭐 먹고 있었어? 얘네들은 같이 먹었지? 같이 좀 나눠가면서 먹자 혼자서 들고서 먹고있어 치사판쓸 아이고 아이고 이거 여기서 먹고 식스 슈터 다시 쓰고 식스 슈터 다시 쓰고 흠 음.. 잠깐만 야 여기 가기 전에 9시가 되면 한방역전 자 한방역전 가보죠 한방역전 아잇 읏 악 저장 네 앗 앗 어이, 경찰 아저씨들 왜 여기서 놀아요? 경찰들이 여기 쟤네들 웃긴 애들 원래 저기 좀 야시시한 옷 입고 있는 애가 주사에 던지는거 아니였나 카즈는 보통 보면 그렇잖아 야시시한 옷 입고 있는 애가 큰 주사에 돌려가지고 거시기 뭐 돌리고 이런 옷 입고 있는 애들 아니요 가보진 않고 그 영화 영화 같은데 있잖아 뭐 보면 나오잖아 저게 야시시하지 않다구요? 되게 야시시한데? 아니 저거 야시시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당신은 누구야? 정체가 뭐야 도대체 아니 이 아줌마는 뭐야? 아 아 나의 눈빛이 이럴 이틀쟈 이러한 어휴 너는 완전히 요즘에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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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소리가 근데 나에게 그 소리가 그 소리가 그니까? 그니까? 나에게 너는 아직까지 기다려 , 그 기록을 시작할 수 아, 나에게 느낀 느낀 그니깐 그니깐 하니깐 내가 그니깐 그니깐 비사렛님이 왜 첫 대사라고 하죠 저분 오고 말을 안하셨었나요 아휴 쯧쯧쯧 어어어 폭탄만가 아휴 쯧쯧 여기 있는 애들 왜 다 미쳐있지 드바란들 와서 오세요 기다려줄게 내가 기다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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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필요한지 쟤 아휴 쟤 아휴 쟤 아휴 쟤 아휴 쟤 죽이면 죽이고 싶은데 그냥 쟤는 죽이면 안되겠죠 야 아휴 쟤 야 아휴 왜 이렇게 못차 야 날라시길 좀 잘해봐 야 야 야 야 끊자 어 노노노? 왜 노노노야 왜 그냥 죽이면 안되나? 그냥 죽여도 되는거 같은데? 오오 그래요? 시원하게 해줄 아 먹을거 갖다 달렸는데? 아휴 귀찮게 싫어 뭐..뭐 마실거 마실거 너 이거 주기는 좀 아깝고 아까우니까 어 여기 뭐 아무거나 있는거 하나 가져다주세 마..맛있거 있나? 아휴 귀찮은데? 자식하게 너 이거 먹을래? 야 이거 이거 먹어 야 내 복장이 어때서? 야이씨 너 내 복장이 아니 아 이걸 용납 용납할수가 없데 뒤에 있나? 뒤에 의상실이 오와 오와! 이야어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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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용납할수없어? 아이 뭐..뭘..뭘 입고 와야돼 뭐..뭘.. 뭐..뭘... 뭐..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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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거 아니야? 아 여기있다 두번break 정장 어우 우오오오오오오아 정작이면 야 불타는 기사 와 대박인데 지금 칸이 없어요 칸이 경쟁이 꼴려면 쩌각기까지 가야되는데 멀리까지 가야되는데 비겨봐 아 비겨봐 비겨임마 퀵스텝? 이게 퀵스텝아니에요? ует기가 발생하단 중간간간간간 간을 비겨봐 여기ować 점장에 아 여기죠. 여기죠. 여기. 정장. 여기였을거야. 정장이. 턱스로. 비교 비교. 빨리 가야돼. 퇴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비교. 아유. 비교. 아유. 비교. 퀴즈탭 되게 좋네. 빨리빨리 달릴 수 있다. 야. 뭐라고? 좀비 모아오라고? 아 나 진짜. 야. 너희들 일로와봐. 헤이. 에브리비바디바디 룩앤미. 야 룩앤미 룩앤미. 야 룩앤미. 이 자식들아 룩앤미. 날 무시하고 그래. 폭죽. 이게 폭죽인가? 파이어. 파이어 크래커? 파이어. 포호. 야. 탬 벼. 빨리 와. 야. 야 너네들 빨리 와봐 암마. 왜어 안와봐. 일로와봐. 멀리도 밖에 안되네 적당한 거리를 딱 이렇게 거리 계산을 싹 하고요 빨리 와봐 겁나게 안오는데 이래서는 안올거같애 야 일로와봐 야 니들 다 일로와 아 이걸로 이걸로 그거하고 하면 되는구나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일로와봐 조준하고 쓰면 되지 참 이걸로 어이 다들 좀비장반들 일로와봐 여기 여기 아줌마 아줌마 맛있게 생겼잖아 살이 푸짐한게 맛있었을 맛있을거야 일로와봐 이 아줌마 이 아줌마는 나중에 줄게 먹으라고 이리와 빨리 빨리 이 아줌마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안와 이리와봐 야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어 어어 됐어 됐어 다 모여대 다 모여대 다 모여대 차아 엣 차아 아 좋은 아시스템 큐티파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큰 컴백 쇼 뭐래 아이 모자 겁나게 눈에 거슬리네 내 모자 내 모자네 내 모자 아씨 내 벙거지 모자 아 내 벙거지 모자에 마스크를 그게 내 패션인데 턱시도 왜 이상한 거 쓰고 있어 아유 그냥 저 아유 저 눈 눈 사이에다가 그냥 총알을 그냥 턱시도 기사한테 한번 불검을 맞아볼래? 이 아줌마 이상한 모자 쓴 턱시도 기사 아 나 미치겠네 어쩌다가 이미지가 이렇게 되치나 오예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래 좀비 올라왔다 오예 죽여 그렇지 그래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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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경험치가 겁나게 많이 준대요 괴된 형님 언제 오셨어요 괴된 형님 언제 오셨어요 이제 경험치를 되게 많이 준다고 해서 괴된 형님 아이 빨리 쟤 종교 왜 이렇게 못죽여 쟤를 쟤 뭐야 아 뒤에 뭐가 있구나 아휴 아휴 빨리 아주머니 경험치 주고 내가 죽여 죽였어 아휴 그래 죽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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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얘들아 마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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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하나 더 만들자 이거 이거 재밌다 참 칼과 망패 칼과 망패 하나 더 만들어 하나 더 하더라 아아 야 야 야 야 죽여 쟤 쟤 쟤 쟤 죽여 야 죽어 죽어 너 가자 가자 아 쟤 안죽네 내가 죽여야겠다 야 죽어 이 아줌마야 죽어 아유 죽어 아니 내가 총으로 죽여야지 안되겠다 내가 이럴 때 쓰려고 총을 가지고 다니거든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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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잘못 맞았다 통과를 하면 어떻게 해 이 아줌마 야 됐다 가자 가자 죽었어 죽었어 가자 야 가자 빨리 와 아니 저 카메에론 카메에 카메에론 아니 저거 야 좀비 너 그거 왜 몰고 오고 있어 빨리 와봐 쟤 뭐해 아휴 아휴 야 빨리 와 아 쟤 왜 왜 이렇게 느려 아 쟤 왜 이렇게 느려 아 나 진짜 야 빨리 와 아휴 진짜 야 쟤 뛰는게 왜 이렇게 웃겨 아휴 진짜 야 야 이거 뭐야 아 나 미치겠다 오세요 찐찐 아니 가게 안에 있는 데가 있을 텐데요 가게 안에 믹싱 있는 데가 없나? 자 빨리 와요 저번에 있었죠? 있었다니까 스포츠옷 옷 파는 데에 믹서기가 있었다고? 왜요?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우와 사 9만 포인트 대박이다 여기 아니 이게 대박인데? 저격 사이코 아 개 잡으러 가 저격 잡으러 가자 저격 저격수 잡으러 가죠 그 자식 그 자식 있을텐데 가족의 불안은 뭐야 옥상에 소녀를 도와라 어? 옥상에 소녀를 도와라? 저격이요? 저격은 한 명 죽여가지고 지금 이거 저격 좀 얻었어요 턱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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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대 일단 모자 번거지 모자 좀 쓰고요 힙합 힙합으로 좀 바꾸고 힙합으로 좀 바꾸고 턱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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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스크까지 하면은 이제 완벽하지 마스크 마스크는 마트에 있어요 아 저 스피드 그걸로 다 해야겠다 와인 와인이라고요 와인 와인 하면은 나온다고 와인 와인만 다 만들어야지 이제부터 뭐하는데 미용실이냐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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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지금 뭐해 뭐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려고 그러는거잖아 난 내 마음대로 할거야 어 야 비겨 비겨 아 일단 말해봐요 먼지만 들어 하나 보자 여기 마스크 있어요 의료용 마스크 자 됐다 힙합 힙합 전사가 나가신다 말 그대로 힙합 전사 거지원 김춘삼의 힙합 전사 아 나 미치겠네 밖에 나가서 개나 죽이죠 밖에 나가서 개나 죽이죠 예 미친듯이 막 지지껄여가지고 정말 좋거든요 아 종브라스 줘야되네 아 종브라스 줘야되네 너 누가 이기나 볼래 나도 이거 있어 임마 댐벼 에너지 근데 많이 안다네 되게 조금씩 다네 아 저거 어떡하지 아이고 아 아퍼 아 아퍼 너씨 자꾸 딱궁 때릴래 내가 임마 피부가 강철로 만들었어서 그 저격통을 맞아서 딱궁 아이고 아 아퍼 아 저거 되게 짜증나네 자 이쪽으로 안보이게 안보지 자식아 메그농으로 맞추기는 조금 무리일거 같애 쟤 어떻게 올라가지 아이고 아 아 아퍼 저 올라갈 방법이 있을텐데 일로 올라가나 어 여기 믹서기 어? 믹서기 있을거 같다 어 믹서기 있다 야 뭐 이렇게 그냥 별로 알고싶지않을때는 이렇게 막 나오고 여기 안전하게 또 할수 있는데네요 이거 와인 없나? 비어 비어 와인이 없네 자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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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는 뭐야 위스키는 똑같은거네 위스키랑 스낵 위스키는 잠시만 진짜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여..여기 뭐 있니? 들이라고 아 여기 올라가는데가 있구나 어이 친구 나 여기 있어 힙합전사랑 맞짱 좀 드셔 으쌰! 아이오! 너 이..이..이..방패로 맞아봤어? 아이오 굉장히 야 이거 굉장히 아..야 아이오 아이오 아퍼 야 이게 굉장히 아..아이 아픈쪽인데? 이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나냐? 됐다 스나이퍼라이플 오케이 어? 이거 하나 먹구요 참 이건 뭐지? 나무판대기 테..소..뭐..뭐..이상한것만 있네 가자 아 퀵스텝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퀵스텝 좀 안전하게 믹서기 있으면서 와인 많은데 없나? 두가지 조건 와인 많으면서 안전하게 믹서 할 수 있는 곳 이게 마..이게 많이 해보셨다면 그런데 장소 알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는데 알려주기 싫어서 안알려주는거 아니야? 여기..여기..여기..저기 이렇게 하진거 있으니까 술집 있을테고 술집 있으면 믹서기가 있을테고 믹서기가 있으면 와인 있을지도 몰라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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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서기가 없네 와인도 없고 싸고 있을 점을 봤나 저기밖에 없나보네? 안전하진 않고 와인은 많고 믹서기 있는데 한건 없물데? 허 sunset 아니..이거..이거.. 저기..이거..이거.. 쪼끔 되는거 같은데? 사우스 플라자 나 어디로 가는거야 근데?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기 뭐야 잠깐만 저기 야 야 야 좀비가 저렇게 몰려있는거 반칙 아니야? 저기서 무쌍한번 찍을까? 아 비가와 아 여기도 믹석있지않나? 아 근데 여기 믹석있어도 와인이 여긴 없어서 오오오 돌려찍기하고 아주 난리난데 이거? 근데 파워는 겁나게 약하네 이거 파워 겁나게 약하네? 이거 파워 겁나게 약하네? 파워가 뭐있다구야 아 맞아도 애들이 죽지않어 방어력만 높은건가? 아 파워 되게 약해 아 버리자 이거 치 이거 피자로 바꿔 찰 여기 파이 되게 많아요 파이 여기 파이 되게 많아 근데 스피드업이 그게 정말 좋네 몇번 써보고서 반했다 스피드업 델시는 별로네 그 카지노는 뭐 돌아가는 수 밖에 없죠 뭐 아 뒤에 있구나 카지노 저건가? 와인 하고 거기 많은데는 여기밖에 없는 여기가 있는거 같애 호랑이 뚱땡이? 호랑이 뚱땡이는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와인 힘이 좀 많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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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버려야되는데 일단 이거 버리고 두개를 버려야되는데 이거 버려 음료 버리죠 와인으로 와인으로 와인 두개 결합하고 아 비겨 좀 비겨 어 어이 여기 먹을거 저기있어 저기절로가 아휴 비가맞아 이렇게 됐자 좋아 퀵스텝 와인 두개 말고는 아 moet 조합방을 왜 없나? 아이 야 그걸 왜 먹어? 아 안돼~~~ 아 이지 먹었어 오탕이가 아이 너 왜 먹어 와인을 또 아 나 미치겠네 아이 정말 조합하기 정말 힘드네 와인 와인 보드카 아 하나도 못만들겠다 하나도 어 여기 와인 또있네? 어 와인 많네? 야 여기 비겨봐 비겨봐 싫은데요 일단 확실한것만 와인을 낭비할순 없어 아이 비겨봐 어 여기 와인 되게 많네? 여기 무조건 와인 되게 저기 무한이네 하나 더 만들고 이거 버리고 오케이 아 사리님 어 어어우 오오오오오오오 아 사리님 안녕 안녕이 یہ 기회수오라고 하는줄 알잖아 나가신다가 막아진다고 하는줄 알고 자 야 젤아 아오 아 왜이래 아 뭐야 왜 안맞아 어이 자 먹구요 됐어 됐어 피자 먹고 와 이거 뭐한지 여기서 퀴스텍 금방만 만들겠네 빨리 가자 지금 종브렉스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가 종브렉스가 필요해 빨리 가야돼 우리 꼬맹이가 근데 꼬맹이 지금 아파가지고 종브렉스 하도 맞아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우리 꼬맹이 그 아이고 이쪽이 아니야 나 잘못 온거 같은데 아 잘못 왔네 여기 안있네 오오 야야 예예예 주인공 척이죠 이쪽에 저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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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빨리 가자 꼬맹이한테 빨리 가야돼 퀵 스탭이 정말 좋네 퀵 스탭이 정말 좋네 야 이거 제가 알면 알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이구나 이거 어엉 어엉 에헤 뭐 퀘스텝이 있으면 퀘스트 빨리빨리 깰 수 있겠다. 많이많이 만들어 갖고 다니면. 전브렉스. 어 일어나 있다. 몇신데? 20분이나 남았네? 저장 한번 하구요. 어? 여기 먹을거 있나? 어 비키야! 너 여기서 뭐해? 어? 먹을거. 먹을거 있네? 자 10분나면 안되 뭐하지? 다같이 서울자 동네 앞볼게. 여기서 뭐하세요? 한손은 뒤벼하고 한손은 앞에하고 똥말르신가? 화장실 옆에 있는데? 여긴. 썸머. 글쎄요. 야 이분. 이분 그분 아니야? 그 어이없던 분. 나 만달라주면 따라가겠다고. 이분은. 어? 너 남자친구 어디갔냐? 남자친구 같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헤어졌구나. 어? 어? 애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어. 다 좀비되는거 아니야? 어 가자 가자. 자. 얘 일어나있네. 아 너무 힘들어하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마지막에. 아 저놈 정말 빡치지. 게임하다가 중간에 가져가면 세이브 안되잖아. 아. 아. 척. 救命가 곧 올해. 솔로븐이 말하자면 벙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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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 우리에게 도와줄게. 이분은 여기가 더 많아. 이분은 여기가 더 많아. 아 도와주기 싫은데 아이 구조대 올 때까지 도와주기 싫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되나? 비키는 도움이 필요한거 같애요 아 얘야? 아 식물사고 가져오래 아 이런 개똥같은 싫어 아이 멸종하라 그래 옥상의 소녀를 도와라 카오걸 하신 그 여성분인데 애들이 다 지금 다 멘붕이야 원래는 그냥 보통 서있던 애들도 있었는데 애들이 다 멘붕인데 이상한데? 애들이 구조대가 온다는데 왜 다 멘붕이지? 애들 상태가 다 이상해요 애들이 다 멘붕 멘붕하고 있어 어 9시면 지금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자 일단 소녀 가도록 하자 식물은 멸종하라고 하고 이 검정색은 뭐지? 저 검정색은 뭐 뭔지 이거 뭐랑뭐랑해가지고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난다 이거봐 옥상이면 가기 힘든거 아닌가? 잠깐만 위치가 어 어 어 저기네 그렇게 안먼거 같네요 직선거리론 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패닉 혼자 넘어졌어요 어 비교 퀵스텝 퀵스텝 쓰고 빨리 가버리고싶어 퀵스텝 쓰고 빨리 가버리고싶어 퀵스텝 쓰고 빨리 가버리고싶은데 퀵스텝 쓰고 빨리 가버리고싶은데 자 고 좀비 뺏어 입으면 여러분들 중에 힙합스타일로 옷 입고 다니시는 분 있나 혹시? 혹시나 있으려나? 힙합스타일 옷을 좋아해서 힙합스타일 옷을 입고 다닌다 자 아무도 없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전 저도 그 대학교 대학생 초반때 대학교 1학년때 그 힙합스타일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 아 이쪽이구나 예 군대 갔다와서는 흫흫 못입겠더라구요 네 아 아 아라 아 아 아라 아 뭐 찾아오래 시간도 없어도 죽겠구만 아 나 갈래 몰라 인마 니 알아서 살아 데려오면은 딱 와서 시간 되겠다 싶어서 온건데 또 누구 찾아와야 된대 안가 죽어 인마 왜 그렇게 원하는게 많아 너 하나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지금 같이 죽으세요 이타적인 사람 같으니라고 난 혼자 갈거라 내 딸하고 살아남아야지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야 아 근데 혼자는 못사겠지 적당히 같이 가는 사람이 같이 사는 세상이예요 자기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면 되지 무리해서 도와줄 필요는 자기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도와줄 필요는 없지 뭐 친한 사람이라면 물론 틀개지만 자기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남들을 도와주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 이타심이 너무나 큰 사람들이예요 난 그런건 안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능력 내에서 도와줘야지 나 잠시만 나 이상한데로 오는거 같은데 아 나 시간이 없는데 세이프하우스로 가야되는데 아 저 화살표 따라가다가 이상한데로 왔어 지금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야 이거 퀴스탭 먹어 퀴스탭 먹어 빨리 가겠다 고고 어 뭐야 나만 노려 치사기 안죽여 인마 귀찮아 너 어차피 좀 다 죽을거잖아 애들한테 오 아유 이씨 고 하얀색 음료수를 들고 달리기하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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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음료수를 들고 달리기하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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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음료수 하얀색 음료수 하얀색 음료수 하얀색 음료수 가자 가자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야 이거 좋아요 정말 야 이거 좋아요 정말 아 아 저거 하나 만들어갈까 시간이 30분정도 되는데 잘하면 만들고 갈수 있을거 같은데 권투자인가 아 칼 어디있는지지도알구 아 시간이 될거 같기도 하고 안될거 같기도 하고 위험한데 아.. 그냥 하지말까? 위험한데? 오.. 30몇분이에요 어.. 가능할까 모르겠네 잘하면 가능하겠네요 잘하면 가능할 것 같애 나이프 드네가 항상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오.. 항상 여기서 서서히고 있어요 어? 나이프 드네 어디갔지? 나이프 드네가 항상 저기서 서서히고 있었는데 오.. 안돼~~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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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무기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예 아까 했던 단가몬은 진작에 버렸죠 아이템 칸이 모자라서 아이템 칸이 몇개 안되요 이게 일곱칸 최대 일곱칸이예요 여기 지금 1분 남았네 야 딱 맞췄어 딱 야 딱 티켓을 봐야겠지? 救을 못하겠어 걱정마 걷고있어 헤이 걷고있어 걱정마 아버지가 지켜줄게 자 일단 저작업은 해야죠 뭐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흐음 다리를 올리라는거 보니까 폐쇄 명령 같은데 레스큐우드 따윈 온거 같은데 흐음 흐음 그의 기술을 알아보았다! 먼저 발견되면, 그의 죽음을 잡고, 또한 회복을 잡았다! 북쪽에서 시작하나, 다음으로! 그럼요, 어, 네, 형! 그럼요! 켜어, 켜어, 켜어! 첫째 죽는 아빠, 아가들아! 좋은 타격이야, 형님! 마치게 해, 친구들! 야 근데 근데 4명밖에 안돼? 겁나게 많아야되는거 아니야 애들? 5명밖에 안돼? 야 나랑 나 있을 때랑 틀리잖아 나는 겁나게 많은데 뭐야 얘 또 변하는거 아냐 크게? 왓신더 강해지 강해지네 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와 애들이 다 좀비들이 엄청 강해졌어 뭐 연기들이 가득해 뭐야 이건 어이 내가 기대하게 얘기하는데 야야야 사방에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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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차에 부딪치는거 아니야 예 안 부딪치네 여기서 나타나는 척 유견발 유견발 권총을 손에 들고 틱 안 나타나 유견발 권총을 손에 들고 도망다니겠지 아니 아니 뭐 이런 뭐 이런 사태가 뭐 이런 사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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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만요